오빠! 현수 오빠 불렀어?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눈부시게 예뻐?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오빠 시대 카우보이 박현수를 기억하세요 오빠! 현수 오빠 불렀어?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눈부시게 예뻐?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오빠 시대 카우보이 박현수를 기억하세요 오빠! 현수 오빠 불렀어?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눈부시게 예뻐? 너 정말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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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하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... 오빠 시대 카우보이 박현수를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